자 이제 다시 실험 해볼게요 저 네 그냥 보세요 자 저 리스타트 나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어 뭐야 아 리부트 리부트 나우 해볼게요 아 설마 아까 내가 리부 리스타트를 알려드렸나 아무튼 그러면은 기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껐다가 켜지죠 이 대신에 아까 켜집니다 이거 꺼져 있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네들이 켜지자마자 여기서 접속이 될까요 안될까요 제가 설정을 바꿔놨잖아요 랭카드에다가 on 부트로 뭐라고 했어요 예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제 자 이제 켜졌죠 이제 별다른 설정 없이 여기서 리스타트 하면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요 sbs 123414 자 잘 됐죠 됐습니다